지금 밭에서 작약을 캐 왔습니다 작약이 너무 싫어하고 좋지요 지금 순도 올라옵니다 제가 주문 들어와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작약이 너무 좋아요 옆으로도 가지가 빻고 인형근 입니다 인형근 이런거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봄이다 보니까 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문을 들어와서 제가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답니다 밖에서 종군을 캐 왔습니다 그래서 작약 종군을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개인데도 이렇게 많네요 다시 새야되겠어요 시다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한 뿌리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작약이 엄청나죠 제가 여기다 피아노 의자에다 놓고 지금 제가 작약을 숫자로 세고 있습니다 안이 200개 주문도라서 그래서 이게 서비스로 이걸 하나 줄까 말까 지금 생각 내가 키울까 생각이 드네 지금 한번 줘봅시다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2 네 1 5 6